오늘 여섯 번째 경기 다테 선수의 준비 자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1라운드입니다. 자,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는 다테. 목감아 넘기기 하지마. 자, 지금 오히려 패턴하는 데가 훨씬 좋은 자세. 그렇습니다. 목감아 넘기기가 성공하기가 어렵고 동시에 또 저렇게 실패했을 때 지배적인 포지션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하프가드를 잡은 페르난다. 일단은 입식 어떤 테크닉뿐 아니라 그라운드에서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다테 선수가 목을 감고 있지만 저거는 지금 현재 포지션에선 위협이 되지 않는 지금 공격이고요. 네. 충분히 하체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바르보사 선수예요. 그렇죠. 바르보사는 지금 하프가드 유지하면서 사이드 포지션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초반에 땀도 안 난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포지션을 내준 다테 선수. 네. 반대로 바르보사는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은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다시 레프리가 이렇게 세웁니다. 아, 레프리가 브레이크를 시키네요. 다시 못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자세. 바르보사가 백을 잡았죠. 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쉽게 넘길 수 있죠. 그렇죠. 네. 다시 바르보사. 글쎄요. 지금 습관적으로 못 감아 넘기기가 나오는 이 다테 선수인데 저게 체격차나 힘 차이가 많이 나면 굉장히 깔끔하게 특히 사실 여성부에서 많이 나오는 기술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미 페르난다 선수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방식의 못 감아 넘기기 테이크다운은 지금 어려워 보이고요. 글쎄요. 지금. 아. 자, 밀어내면서 목을 좀 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금 페르난다가 상대. 자, 지금 페르난다 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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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암바 시도. 암바 가능합니다. 자, 지금 팔꿈치. 자, 일단 암바는. 아, 지금 여전히 암바 위험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테. 자, 어떤 수비를 보여줄려는지. 아, 페르난다. 지금. 그라운드 기술도 상관. 아직 암바 위험합니다. 자, 다테가 일어서면서 왼손을 계속 열어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암바 쪽은 지금 약간은 좀 풀린 것 같고요. 자, 삼각 조르기.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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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트라이앵글 초크. 아래에 있는 페르난다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아, 위기. 암바. 아, 암바. 아, 목쪽. 아, 목쪽. 암바. 이번엔. 암바. 주심이 그대로 경기 끝냅니다. 아, 결국. 경기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테 선수는 경기를 속행할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네. 아, 주심이. 아, 암바가 들어갔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기서 버텼을 경우에는 이 다테 선수의 부상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네. 주심의 지금 재량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지금 보시면.